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자 오늘 좀 간단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. 시청자 참여 컨텐츠입니다 여러분. 자, 괸죄! 내 행을 능가하는 두 글자 잡능레인 찾기 컨텐츠야. 1등은 제가 문화상품권 3만원짜리 드립니다 여러분. 참여는 카카오톡을 봤습니다 카카오톡. 카카오톡을 봤는데 본인 걸 찍어버려야 돼요. 본인 게 아니면 탈락이에요. 본인이 아니면 탈락이고 레벨을 딱 깔끔하게 60 이상 갑니다. 모든 이벤트도 60 이상이니까 자, 60 이상 가겠습니다. 깔끔하게 1등 기준은 정말 최고의 억제 아이들이 나아야겠죠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와! 근데 얘는 좀 능냄임이 야, 시발 무슨 처음부터 야! 크큐! 와, 이거 너... 야, 시발 능냄임이 어떻게 크다고 할 수 있냐? 야, 이거는 진짜 일단 적겠습니다. 크큐를 적어놓고요. 자, 그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. 자, 1층 분 보죠? 아, 이거는... 이거는 좀 별로다. 아, 2등. 얘는 그냥 그래도 귀엽게 볼 수 있을까? 귀엽게, 그렇죠? 귀엽게. 이거는 그냥 바로 걸리면 될 것 같고요. 딸런이 뭐 맥컬을 보면서 템판이야, 시발 러마? 너 맥컬을 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까, 이 새끼야! 맥컬 도배 났어, 너 이거 뭐야, 얘! 장사꾼이다, 이 새끼야! 자, 그 다음에 쿠쁜. 쿠쁜. 쿠쁜은 좀... 쿠쁜은 좀 탈락... 탈락일 것 같고요, 쿠쁜. 후크가 너무 쎘어, 이거 처음부터 후크가! 야, 쿠크 슈발 이 새끼야 뭐야, 진짜 능댕이 딱으로 만들고. 야, 달꾼. 야, 이거 이렇게... 올꾼, 할꾼, 갈꾼, 선꾼, 망꾼, 감꾼. 이거 슛 능댕이야, 이렇게도. 이렇게도 있는데, 야, 꾼빌런이야, 꾼빌런. 이 능댕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꾼빌런. 야, 검꾼이구나, 맞죠, 검꾼. 이거는 본인이 검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, 걸꾼으로 여러분, 참여 인정하자. 본인이 클릭해둔 걸로, 알겠죠? 자, 그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. 그 다음 친구 능댕이, 이 능댕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능댕이라서, 보고 넘어갈게요. 야, 이거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야, 좋은 뜻인 것 같아요. 니 엄마 비쇼. 비쇼은 늘 희생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보면 정말 좋은 뜻일 것 같은 능댕? 니 엄마 비쇼. 엄마의 마음. 엄마의 마음. 야, 니 엄마 비쇼. 네. 얘 안 되죠. 이건 두고자 인님인데. 된장도 아니고, 된쿡. 된장을 만드는 된쿡인가? 된쿡. 된쿡. 귀여워가지고 그냥. 능댕이 진짜 된장국 국방을 줄여서 된쿡. 된장찜 국방은 된쿡. 탈락! 어, 이거 안 되지. 석! 뭐야 이거. 비, 이거 뭐냐? 미음이냐? 비, 이거 뭐냐? 이거 받침도 안 보여. 석! 비! 이게 능댕이 석! 석! 석까지 좋다. 그래, 석까지 좋은데 고단 이게 정말 비음에다가 비에다가 리을, 미음을 붙여서 석! 비는가? 읽기도 힘들어요. 진짜 너무 읽기 힘들다, 이 새끼들. 어우, 존나 어지럽네요. 야, 흐클한 친구 먹으면 되겠다. 휴, 흐! 휴, 흐! 네, 이거는 뭐 그건데 그냥 친구 먹으면 될 정도의 닉네임이 가져오네요. 이거 닉네임은 이거는 어떻게 만든지 알겠다. 얘는 OT, 바로 아래에는 OT, 6Y, 7, 6 해서 8, F, R, D, G. 무슨 개 잡식 닉네임이냐. 이거 쓰레 같은 거 왜 만든 거야, 이거는. 완전 옛날 거구만, 진짜로. 와, 얘네 무슨 닉네임을 이때로 만들었냐. 매크로급이 매크로급, 진짜로. 완전 매크로, 완전 매크로. 와, 얘도 상당하다. 공개할게요, 여러분. 자, 역슴! 역슈업! 역쉽! 역슈업! 자, 역슴업! 역슈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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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빌런! 역빌런 나왔습니다, 역빌런. 야, 어메징하다. 음... 자, 이 친구는 자기가 찍은 걸로 역슴이 나가야 되나요? 역슴이 나가야겠네. 본인 찍은 건 역슴이니까. 이거 만들려고 본인은 이거 아니야. 내가 진짜 잠깐만 하나 표현해줄게. 내가 이런 거가 진짜 하기 싫은데 이분이 이거 만들려고 존나 이렇게 쓸 거 아니야. 딱 캐릭터 들어가서 역슴... 오! 존댔다, 만들었다. 아... 야, 이거 왜 만들어주시죠? 아니, 잠깐만, 이거는... 내가 심플해. 이걸 야... 와, 누군자 먹었다! 와! 나는 우승 가는 거냐, 여보야! 야, 잠깐만, 누군자 먹은 거 싫어해? 어, 잠깐만요. 난 이거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? 와, 이거는 진짜... 야... 이게 나 의도한 게 아닌데 이게 만들어졌네. 정말 병신같아, 빠삭췌야 돼, 이거. 자, 일단 역슴, 역빌런이죠? 자, 역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역슴. 자, 그다음 친구 보겠습니다. 어, 괜찮은데 이 능네, 힙컵? 힙컵... 이건 어마무시한, 어메이징한 건데, 힙컵? 어, 이거는 뭐 상당해. 뭐래, 그걸 가져가겠고 누나. 자, 그다음... 뭔가가 존나... 이거 발음 어떻게 되냐? 힙... 용. 용까지는 좋은데... 힙용이 아니고... 힙용인 것 같아, 힙용. 진짜. 이야... 지진다, 진짜. 힙용이 올라갑니다. 힙용. 14분에 맞습니다, 14분. 가자! 자, 지금 카톡 또 보여줄까요? 잠깐만, 여러분. 카톡 지금 멈췄다. 좋았다, 잠시만요. 도와줘, 얘들아. 카톡 제발. 얘들아. 얘들아, 제발. 이거 잠깐만, 이거 카톡과 또 끌게요. 와, 근데 진짜 참여 엄청나네. 이렇게 하자. 이분들, 어차피 카톡도 있네니까 적어놨으니까 2탄을 준비할 때 이분들을 깔고 가자. 그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2탄에서 여러분, 카톡 멍통으로 2탄에서 이분들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